한국의 남북전쟁 당시 조제아주에 있는 앤더슨 밀 포로 수용소에 14개월 동안 한 5만여 명이 넘는 북근의 포로들이 수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열악한 의료체계, 음식이 없기 때문에 영양실조, 비위생적인 환경, 비좁은 공간 그리고 기타 등등의 최악의 그 조건들 때문에 그 14개월 동안 그 수용소에서 만 3천여 명의 포로들이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비참하고 끔찍한 수용소 안에서도요 사막의 오아시스같이 아주 은혜로운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섭리의 샘이라고 부르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1864년 8월 14일 엄청난 그 폭우가 포로 수용소가 있던 그 지역에 쏟아졌는데 갑자기 이 번개가 수용소 담장 안쪽에 낮은 언덕에 내려치자 그 땅에서 샘물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수용소를 가려지는 지낸물이 있었지만 너무나도 더럽고 오염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포로들은 새로 샘솟는 이 샘물이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에게 드린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포로들은요 이 신선한 그 물을 얻기 위해서요 장대에다가 장대 끝에 이 컵을 매달아서 그 샘에서 물을 기르려고 애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그 경계선 데드라이네라 하는 그곳에 손이나 머리가 넘어갈 경우에는 바로 사살돼서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행히도 나중에 간수들이 이 포로들이 관을 만들어서 그 물을 수용소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1901년에 그 자리에 아름다운 정자 하나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음과 같은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가위급한 포로들의 외침이 하늘에 닿았다 그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 번개로 땅을 가르셨고 그곳에서 가장 감미로운 물을 솟아오르게 하셨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에서도요 아주 절박하고 힘든 고난의 순간에 참으로 알 수 없고 오묘한 하나님의 그 섭리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섭리를, 이러한 섭리를 우연이라고 말하고 지나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계획하신과 인도하심에 의한 섭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섭리가 우연이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에 잠깐 있는 것으로 그것을 흘려보냈지만 믿는 자에게는 바로 하나님께 주신 섭리이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려가는 축복의 삶으로 연결이 되죠 저의 짧은 인생 속에서도 한국에서 미국으로 올 때나 또 미국 시카고에서 달라스로 올 때 또 달라스에서 휴스턴, 휴스턴에서 다시 달라스로 오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참으로 어렵고 힘든 그런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정확한 시기에 또 아주 정확하게 완벽하게 나의 조의샘을 역사해 주셨습니다 어제 설교문을 통역하신 분에게 맡기고 나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머리를 컷하기 위해서 미장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하고 있는데 옆에 어떤 병원이 있어요 그런데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아니 백신이 좀 4개가 남았는데 여기 인플루어가 몇 명 있냐고 그랬더니 그 부부하고 부부 어머니 그리고 한 분이 더 있었습니다 저희 4개 필요합니다 딱 맞았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여자분이 저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저는 못 맞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장님이 제 머리를 깎고 있었는데 그 원장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맞으실래요? 그래서 Why not?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 백신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절묘한 타이밍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희 인생에서도 크고 굵직한 그런 인생의 여정 가운데 또 어제와 같이 작은 그런 어떤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완벽한 시간에 완벽하게 저의 삶을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 3월서부터 우리 COVID-19의 그 상황 속에서도 힘들고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저는 여러분께 하나님 말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여러분 행하십시오라고 저는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동일한 경험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중에 한 번쯤은 있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나누고 있는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그의 인생도요 하나님의 그 섭리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인생 중에서도 사월에게 잡힐 수 있는 가장 긴박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고자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셨던 것이 바로 28절에 나오는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셀라 하만 느꼬시라 부르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월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스의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 하만 느꼬시라 칭합니다 오늘은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쫓고 쫓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의지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삶을 인도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행하는 자에게 어떤 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행하는 자에게 바로 승리의 섭리를 보여주십니다 오늘의 본문이 23장에 나오는 이 다윗의 여정을 가리켜 많은 신학자들은 다윗의 제2차 도피 시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2차 도피 시절에는 사월을 두려워하여 그저 도피하였던 1차 시대와는 다르게 다윗은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것듀수를 먼저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그 신실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뢰와 기대를 얻고 점점 하나께 세우실 새로운 왕으로서의 그 명모를 갖추게 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여정의 시기를 알렸던 사건이 바로 오늘 보면 1절에서 5절까지 나오는 블레셋의 그일라 침공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장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 그일라라는 성업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아둘람이라는 성업과 같이 바로 가난 정복 후에 바로 유다 지파에게 어느 지파요? 유다 지파에게 주었던 그 성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그일라라는 성업은요 블레셋과의 국경 그 근저 접경지력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블레셋의 잦은 침공을 받았던 그런 성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블레셋이요 이 이스라엘에 대한 그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소식이냐면 아 사우랑이 악령에 휩싸여서 폭정을 저지르고 있다 그리고 블레셋의 두려운 존재이자 이스라엘의 기둥 같은 이 다윗이 그 사우를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어서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나 군사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완전히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다 라는 그 소식을 블레셋이 듣게 돼요 그리고 때는 마침 추수식이고 주로 바람이 잘 부는 높은 지대에 이 타장마당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주둔할 수 없어 비교적 방어가 허순하다라는 그 틈을 이용하여서 바로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그일라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번 블레셋이 침략을 당하게 되면요 타장마당을 지키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비롯하여서 그 곡식을 그냥 다 쓸어가기 때문에요 마치 메뚜기 떼가 확 오면 어때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것처럼 쓸어가기 때문에 그일라 그 성배, 그 사람들은요 굶주림으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그 위기를 맞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일라의 지도자들이 다윗에게 와서 다윗님 타장마당에 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우리 타장마당을 점령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려고 해요 제발 그들을 좀 쫓아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물론 사울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그 그일라 사람들에게는 악력에 쌓여 폭정을 입사하는 사울 왕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없었고 비록 도망자 신세였지만 다윗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일라 사람들의 요청에 대한 다윗의 반응을 보면 자신의 생각을 그들에게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자신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이 그일라 사람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블레셋을 쳐서 그일라 사람을 구원하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자 그런데 이번에는 다윗을 따로 온 많은 그 사람들이 블레셋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면서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유는 바로 3절에 나와 있어요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다윗을 따라왔던 사람들 다윗을 중심으로 모였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바로 힘이란 것이 없어서 환란을 당했던 사람들 돈이 없어서 빚을 쥐서 빚을 쥔 또 도망친 그런 사람들 마음이 연약해서 마음의 원통함이 가득한 사람들이 모였던 사람들이 바로 다윗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정식 군사 훈련을 받았던 자들이도 아니었고 그저 악령의 폭정을 일삼았던 사올과 그 기득권 자들을 피해서 다윗에게 모였던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러니 사올이나 그 악한 자들을 피해서 이 유다 땅에 숨어있는 그 자체가 두려울 지경인데 아니 어떻게 그 일라의 그 타장마당에 가서 그 불레색과 싸워서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들은 다윗의 출정에 반대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의 다윗은요 그들을 향해서요 뭐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왜 이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대항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어떤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말하기보다는 어떤 모습을 하죠? 또다시 두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일에 하나님께서는요 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운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불레색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리고 계속해서 5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주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라로 가서 불레색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릴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서 신기한 것은 아니 다윗과 함께한 그 사람들은 정식 군사 훈련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그냥 군사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뭐 오합지절 그 자체인데 아니 어떻게 군사 훈련을 받은 불레색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었을까? 라는 그런 정식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이긴 것도요 단순히 불레색 군대를 그 일라 타장마당에서 쫓아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성경은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크게 쳐서 죽이다라는 건 뭐예요? 그냥 거의 멸절시켰다 그 정도로 크게 이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라 백성들이 빼앗긴 가축들을 비롯하여서 그 불레색 사람들이 약탈한 것을 싣고 있었던 그 가축까지 모두 끌고 왔다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라는 그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저자는요 이 이유에 대해서 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아이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라 다위 세계로 도망할 때에 그의 손에 애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도대체 뭐가 뭐 어떻게 진행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다위과 함께한 그 사람들이 불레색의 그 정규군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해요 우리는요 애봇이 누구의 손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손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애봇이라는 그 옷은 어떤 옷입니까? 바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제사장들이 입는 제사장들만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애봇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바로 다위스는요 이 애봇을 통해서 제사장이 아비아달과 함께 그 일라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함께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4절에서 하나님의 불레색 사람들을 다위스의 손에 넘기신다 넘기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다위스는요 이 그 일라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 싸움을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여호와의 전쟁 즉 거룩한 전쟁으로 여기며 불레색과 불레색의 담대에 나가 그들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고 불레색 사람들의 그 재산까지도 보호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위스의 모습은요 이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절부터 나오는 말씀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위스는요 사울이 자신이 그 일라 성읍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수많은 군사들을 이끄고 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위스는 9절에서 아비아달에게 애봇을 가지고 오라고 말한 후에 이 애봇을 통해서 아비아달과 함께 이 그 일라 사람들 특히 이 지도자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과연 자신과 자신을 따른 사람들이 이 성읍에 머물러 있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떠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우리는요 다위스의 어떻게 애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애봇 안에는 우림과 둠빔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림이라는 것은 빛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긍정적인 반응 긍정적인 그 응답을 의미하고 둠빔은 어둠이라는 그 의미로 하나님의 부정적인 응답을 가리키는 것을 우리는 성경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을 볼 때 어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그래 가라 마라 라는 것을 분명하게 다위스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여 알 수 있습니다 하여간 하나님께서는요 이 다위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그 일라 지도자들이 자신의 그 안의를 위해서 다위스와 다위스를 따르는 그 사람들을 사월에게 넘길 것이니 빨리 이 그린일라 성읍으로 빨리 나오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에 다위스는요 즉각적으로 400명에서 600명으로 불어나게 이 사람들을 데리고 그 일라를 떠나서 광야의 요새에 머물기도 하고 또한 그 다음에 십광야 산골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보면서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런 사월의 추격 속에서도 어떻게 다위스는 매번 안전하게 피할 수 있었을까? 라는 그런 점이에요 정말 다위스 운이 좋았을까요? 아니면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요? 1번 우연이다 2번 운이 좋다 여러분의 대답은? 제가 답을 잘못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에 대한 답은요 우리 14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위스의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월이 매일 찾대 누구야? 하나님이 그를 누구를? 다위스? 그의 손에 누구 손에? 사월의 손에 넘기지 않으신다 답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신의 사람들을요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맞이하는 현재의 상황이요 뭐 고난과 역공으로 그냥 가득 찬 것처럼 보일지라도요 그 순간에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그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요 또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선한 길로 그 주 안에서의 그 형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사시면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날마다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행하는 자에게 구원의 섭리를 보여주십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결국 자신의 안의와 이익 앞에서는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사람은 바로 그일라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블레셋의 침략으로 온 성읍이 약탈당하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애써 농사지어 얻은 그 공식들을 모두 빼앗겨 장차 이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굶주려 목숨을 이룰 수 있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들의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요청대로 그들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아무런 조건 없이 블레셋과 싸워 그들을 쫓아내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가축들을 이 그일라 백성을 위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일라의 지조자들과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당한 이 위급한 그런 상황을 묘문하고 이제 사올이 다윗을 잡으러 온다는 그런 소식을 듣자마자 그들의 마음에는 변질되는 그 마음이 샘솟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일라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그런 생명과 그 재산을 보호해주고 지켜준 이 다윗을요 뭐 사올로부터 보호해주기 위해서 돕거나 아니면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주거나 하는 그런 행동을 하기보다는 어때요? 자신들의 이익과 또 안전을 위해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사올에게 넘기려고 하는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기도에 11절과 12절에서 두 번씩이나 뭐라고 해요? 야 그일라를 떠나 그일라 사람들이 너와 너의 백성들을 사올에게 넘길 거야 빨리 떠나 빨리 떠나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십 성읍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 그일라를 떠나서 14절의 말씀처럼 광야의 요세이에 몰물고 있다가 다시 십 광야 산골에 가서 수풀이 우거진 그곳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치는 19절을 보면 이 십 사람들은요 다윗이 자유게 왔던 유다 집합 사람들이고 또 블레셋을 물리친 이스라엘 영웅이라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집에서 남동쪽으로 약 6km 정도 떨어진 이 사올이 있었던 기부하로 가서 다윗이 십 황무지 수풀에 있다라는 그것을 밀고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을 보면 십 사람들이 아마 제사장들의 성읍인 노베에서 벌어진 그런 사건을 아마 그들이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다윗이 이곳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고를 하지 않으면 사올의 보복으로 모든 사람이 죽을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아마 사올에게 다윗의 그 위치를 밀고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는요 사올 왕에게 다윗을 밀고하여서 바로 사올로부터 자신들의 공적을, 공로를 인정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올에게 다윗의 은거지에서 말한 것이 어떤 십, 황무지 수풀이라는 그런 대략적인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광야 남쪽에 있는 하길라 산수풀 요새에 있다라고 자세히 말한 것 또한 20절을 보면 왕이 언제든지 다윗 왕을 잡으러 오실 때면 말씀 안 하세요 저희들이요 먼저 이 다윗과 그 무리들을 모두 잡아다가 왕에게 바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의무잖아요! 라고 말한 것을 볼 때에 사올에게 자신들의 그 충성심을 모여서 어떠한 좋은 이득을 얻고자 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세 번째는 사올 왕이 그렇습니다 사올은요 자신의 왕위를 지키고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름 보신 바로 다윗을 죽이려고 너무나도 애를 썼어요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자신의 군사들을 이스라엘 곳곳에 붙여서 야 다윗의 행적을 찾아봐 다윗이 어디 있는지 찾아봐 그래야지 내가 그를 죽일 수 있지 하면서 다윗을 죽이려는 노력을 끊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그 일날 성읍에 있다라는 그 소식을 그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올은요 7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자신의 손에 부수셨다라고 말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일날 성은 유대 광야나 산지처럼 위크판이 있을 때 사방으로 흩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대충 성읍은 높은 곳에 있어요 적군들이 침범하기 힘들게 그래서 어때요? 문과 문빗장으로 잠겨진 곳 바로 그 성, 그 성을 포위하기만 하면 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충분히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8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올은 모든 백성을 군사로 다 불러서 야 가서 이 거일날 성을 애워싸자 그리고 다윗과 그의 무리들을 우리가 잡아 죽이자 라고 선포를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거인을 향해서 추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중에서 사올이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올이 7절에서 말한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라고 말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올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의 원대로 다윗을 붙잡게 인도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19절에서 나오는 10사람들의 밀거로 다윗을 잡으러 갈 때에도 아마 사올은 동일한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10사람들이 알려준 그 다윗의 위치가 정확하게 알려줬을 뿐만 아니라 어때요? 자신이 직접 잡아 오겠다고 하니 아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주신 줄 알고 그가 확신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때요? 심지어 26절을 보면 사올은요 다시 숨어있는 곳을 군대로 애워 싸워서 곧 다윗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이게 순조롭게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사올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7절에서 나오는 손에 붙이셨다 나는 이 말은요 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거룩한 전쟁을 하실 때에 자신의 일꾼들, 자신의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사무엘 선제에게도 그런 말씀하셨고 사올이 왕이 되기 전에도 그런 말씀하셨고 요나단에게도 그런 말씀하셨고 다윗에게도 말씀하셨던 말씀이 바로 저들을 너의 손에 붙이시겠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얼핏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다윗을 사올의 손에 붙이시나 봐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원문의 그 성경을 보면 이 4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블레세이스를 내 손에 넘기리라 라는 말에 나오는 손에 넘기리라 라고 번역한 그 원어 단어와 7절에서 사올이 말하는 내 손에 넘기셨다 라고 번역한 그 단어가 이 원문에서는 서로 다른 단어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4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에게 누가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다윗에게 직접 주신 확신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7절에서는요 사올 자신의 그런 생각에서 나오는 확신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닌 바로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확신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요 어떤 일에 대해서요 뭐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겉으로 그에게 보여지는 것과 그가 말하는 그 말을 보면요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에 대한 그 진위를 분별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듭니다 어려워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조금 시간이 흘러서 그 사람이 한 말과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한 그 결과를 보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자신의 뜻이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그 사람은요 그 결과가 항상 긍정적인 그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삶이든 영적이든 주 안에서의 그 모든 것들을 그가 이루고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착각으로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그 뜻이냐 말하고 행하는 사람들은요 그 결과가요 항상 부정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삶이든 영적이든 결코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고요 그냥 항상 그 마음의 불만 불평 그런 것만 원망만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어떤 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막 하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이제 목사님께 오더니 아 목사님 우리 이 천함을 이 교회 풀타임 사역자로 하나님께 쓰라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우리 제 천함을 이 교회 풀타임 사역자로 쓰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님이나 저나 아니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 뜻을 저분에게만 얘기할까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런데 알 수 없잖아요 그분이 기도하면서 얻었다는데 그런데 잠잠히 또 기도하면서 그 시계를 보내니까 결국은 그분은 다른 곳으로 가셔서 또 다른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 그럼 도대체 그분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변심하셨나요?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주위에는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 사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26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패하려 하였으나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이 사울의 말처럼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손에 붙이셨다라는 그 말처럼요 이 다윗이요 이 사울이 이끄는 그 군대에 의해서 포위되었고요 곧 사울에게 붙잡힐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27절을 보면요 갑자기 사울의 그 전령이 와서 사울에게 급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한번 우리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웃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여기서 블레셋의 공격을 뜻하는 이 침노하나이다 라고 번역된 그 원어를 보면요 이것은 전혀 예상밖에 뜻하지 않은 그런 일이 갑자기 발생된 거예요 그런데 저자가 이 단어를 쓰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뭐냐면 바로 그 공격의 블레셋의 그 공격의 배후에는 발생의 배후에는 바로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바로 암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요 이 사울은요 시베 그런 지도자들을 포섭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디로 갔는지 면밀히 계속적으로 보고할 것을 했어요 하지만 그런 모든 그런 긴밀한 그 계획들이요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일순간에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사울은요 다 잡은 이 다윗을 포기하고 그만 블레셋과의 그 대항을 위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이 다윗에게 바로 이 구원의 섭리라는 것을 허락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8절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났던 것을 하나님께서 사울과 다윗을 분리시키셨다라는 그 의미를 담긴 어떤 단어요? 셀라 하마 느고시라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울로부터 분리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게 힘쓰는 자들에게 항상 놀라운 섭리로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성경을 보면요 요셉이 형들에게 배반을 당해서 종으로 팔려갔을 때나 또 감옥에 갇혔을 때나 하나님은요 그의 삶을 놀라운 은혜로 형통한 삶 누가 봐도 형통한 그런 삶으로 그의 삶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골라와 홍해를 만났을 때 또한 가난의 땅에 들어가기 뒤에 그 범람하는 요단강을 만났을 때 이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 건너갈 수 있게 물길을 끊어주시고 끊어주신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른 땅을 드러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역사하셨습니다 또는 엘리야가 이세벨이 두려워 로뎀나무 아래서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 무서워요 두렵습니다 차라리 이 모든 고통과 모든 그런 괴로움을 주님 내가 벗어버리고 싶습니다 라고 외칠 때 하나님의 주의 천사를 통해서 그를 깨우시고 지친 그의 몸에 먹을 것을 주셔서 그를 회복시키고 위로해 주시면서 다시 그를 주님의 일꾼으로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그 외에도요 성경에서는 수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임했던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는요 과거의 모세의 이야기 모여수와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 동일한 하나님께서요 오늘날에도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요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온전히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삶에 항상 승리와 항상 그 구원의 섭리를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우리의 인생 이제는 뭐 길면 한 100년 보통은 한 80년까지는 사는 것 같아요 그런 인생 한번 제대로 한번 이런 하나님을 믿어보는 게 어떻습니까 우리가 남은 인생 동안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면서 한번 살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저는요 이런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